형. 자수하면 정상참작 될 거야. 나랑 같이 가. 내가 예전에 알던 형답게 당당하게 인정하고 벌 받아. 아버지, 이 녀석이 강백산 회장님의 아들 강준입니다. 이 녀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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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동민 씨.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? 경찰은 제가 불렀습니다. 그때 차라리 제가 벌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. 이 녀석아. 저는 평생을 무기징역수로 살았습니다. 본부장 인마는 저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. 이 녀석아. 이 녀석아. 이 녀석아. 이 녀석아. 이 녀석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